한승수 국무총리 인준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 병역 의혹, 경력 부풀리기,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 윤리법 위반까지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의혹이 또 끝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의혹과 논란을 오동훈 PD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8일 이명박 정부는 첫 내각을 구성할 15명의 장관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5천여 명 인사들 중에서 고르고 골랐다는 후보자들. 그러나 그들의 면면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다수가 수십억 대 재력가로 특히 부동산이 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평균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보유 재산 약 40억 원, 거주용 부동산은 세채반, 자녀의 절반은 해외에 있고 이중 절반은 외국 국적 보유자입니다. 평범한 서민들의 상관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 내각은 재산의 규모와 그 형성 과정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일로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흑백돌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능력과 국가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자라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땅 부자라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부동산 재테크 능력만 보시고 임명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부동산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인물은 여성부 장관 내정자 이춘호 씨. 이춘호 씨와 그의 장남이 소유한 부동산이 전국에 45건. 이들 대부분이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산 것들도 있습니다. 주로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로 이 후보는 투기가 아닌 투자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투기를 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기를 사면 좋은 거 몇 개 사면 1일 20평, 100평, 80평 뭐 이런 거 해서 그렇게 막 15건, 30건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 바보 천지죠.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던 이 후보는 지난 일요일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일생을 바르게 살아났고 공익을 위해 일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일하는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힘차게 출발해야 할 이명박 정부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저의 추노는 여성부 장관 내동기에서 물러나가고 싶습니다. 상속받은 것이고 남편의 선물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 해명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켰고 결국 지명 6일 만에 사퇴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 박 후보가 1999년 매입했다는 3,800평광미터 약 1,200평의 김포 땅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땅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질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절대 농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소유 자체가 위법입니다. 절대 자연농지 절대 자연농지 자연농지 절대 자연농지 앞에 절대 자연농지 여기는 농사 짓는 사람만 그렇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농사 안 지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지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완화된 적이 없어요. 똑같거든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확인 결과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박 후보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을 좋아하고 땅을 사랑해서 산 것이지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한 박은경 후보.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박 후보 부부는 45건의 부동산을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나 이 해명 또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 2억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샀던 이 김포 땅도 신도시 개발 바람을 타고 값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자녀의 이중국적이 문제가 됐던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도 부동산 투기 요액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주홍 후보 부인 언 모 씨는 경기도 오산 외산미동 일대에 1800평만 미터의 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의였던 이곳에 이렇게 엉성한 가건물을 지은 뒤 돼지, 도로 등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입니다. 남 후보의 부인은 형질 변경 방법은 정상적이었으며 주변 일대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곳은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개발 이익을 노린 외지인들이 매입, 형질을 변경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남 후보의 부인은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수원의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공장을 짓겠다며 거래 허가를 받아 땅을 사놓고 아직 공장은 짓지 않은 채 인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남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부동산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명박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저축해야지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과 땅을 다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관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가격을 올리는 정책에 좀 더 힘을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내각이 이대로 이렇게 전부 다 장관 전문에 통과해서 임명이 된다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커다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은 근거 없는 선입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기가 부자니까 서민들한테는 불리하고 자기처럼 부자들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할 것이다. 그렇게 지뢰에 짐작하는 것은 그거는 수준미달이라고 봐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봐요. 통합민주당은 박은경, 남주홍 후보에 대해 투기 의혹 등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을 왜 합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명백히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명백히 문제가 드러났어요. 이춘호 씨를 교체하는 것처럼 얼른 교체해주면 국회에서 청문회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모적인 정쟁을 줄이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공세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도덕성의 기준은 점점 높아져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10명의 강요가 낙마했고 부동산 투기와 병영 문제는 주요 결격 사유가 됐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최근 몇몇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06년 김병준 부총리의 경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교육부총리의 표절 의혹은 교육 최일선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교수분들, 나아가 국민들의 양심을 훔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또 다른 논문도 표절했다는 의혹이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투기라는 눈총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메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새 정부 발목 잡기인지 정당한 검증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더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이었다고 해도 공직에 뜻을 둔 사람이면 스스로 타인의 모범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텐데요. 장관 내정자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첫 출발인 만큼 국민들이 최소한의 신뢰와 지지라도 보낼 수 있을 만한 사람들도 내각이 꾸려지기를 바랍니다. 동국대 신정아 교수의 가짜 박사 학위가 문제가 된 후에 각 대학에서는 이른바 가짜 박사, 엉터리 박사들의 정체가 속속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분들 이제는 교수직에서 물러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버티면 대학도 교육부도 법원도 몰아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오성관 끼리, 엉터리 박사학위로 강단에 서는 교수들 수가 얼마나 될까요? 네, 어디까지를 엉터리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박사학위도 없으면서 박사 행세를 하는 가짜 박사부터 논문 표절 등 편법을 동원해 학위를 취득한 비정상적인 박사까지. 그 숫자는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엉터리 박사, 비정상적인 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한 대학을 가봤습니다. 인천의 한 대학이 엉터리 박사 파문에 휘말렸다. 발단은 지난해 여름, 신정아 씨의 가짜 박사학위 파문이 일던 무렵, 이 대학에도 교수 중에 가짜 박사가 있다는 소문이 나돈 것이다. 감독관청인 인천 씨가 감사에 나섰는데 지난주 결과가 발표됐다. 문제가 된 교수는 모두 9명. 가짜 박사가 둘, 비정상적인 박사가 7명이었다. 교수를 믿고 따르던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교수들 중 2명은 97년 카제스탄의 국립과학원에서 공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한다. 그런데 학위 중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같은 해에 발행된 학위에 같은 기관장이 한 서명인데 서로 달랐던 것이다. 인천시는 카제스탄에 질의했더니 이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97년에는 국립과학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답신이 왔다. 없는 기관, 존재하지도 않는 기관에서 학위를 딴 것으로 그쪽에서 국립과학원으로부터 직접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짜로 판명을 했고. 논문까지 냈지만 교수들은 국립과학원의 수업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학위증도 국립과학원을 소개했던 브로커들로부터 전해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얻은 가짜 박사학위로 10여 년간 박사 행사를 했다는데 감사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봤다. 지금은 안 맞고 싶지 않은데 항의 인조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네요. 글쎄요. 여러 가지 뒷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가짜 박사로 파명된 또 다른 교수.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필리핀의 4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7명의 교수들은 비정상적인 박사학위 소지자로 판명됐다. 학위 과정 중 학교가 있는 필리핀에 간 것은 방학 중 10여 일에 불과했다. 논문 승인세에 보면 90년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종합시험을 봐서 통과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짜에 출국 사실이 없어요. 논문의 질 같은 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논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도 의혹이라고 한다. 무슨 프로그램으로 워딩을 했습니까? 뭐라고 했으니까. 그냥 컴퓨터로 하는 것이지. 무슨 워딩이 뭐하냐. 본인이 했다고 했는데. 무슨 MS 워드로 했는지. 아래 한글로 했는지. 워드 프로세서가 있을 거 아니냐 했더니만. 워드 프로세서가 뭐냐. 아니 그럼 워드 프로세서가 뭔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작성하셨다는 겁니까? 사실은 지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교수가 자신이 들은 수업 과목을 번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목 코드가 있고 과목 코드가 있고 이제 과목들이 있어요. 과목 제목들이 다 있대.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를 저한테 한글로 알려달라. 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과목도. 급기야 감사팀이 교수들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기에 이르렀다. 과목이.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보수. 스프링을 모르겠습니다. 과목은? 과목은? 해피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일곱 분은? 일곱 분은 혼자서 외국에도 갈 수 없을 정도의 영화 실력인 것 같아요, 완전히. 가자는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학위라는 판명이 내려졌다. 학교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도 학위를 주는 학위 장사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럼 이거를 하나의 연구실적으로 볼 수 있겠냐, 이거. 진짜 이게 연구실적이냐. 한 교수는 영어를 못했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취득한 학위라고 항변했다. 영어권에서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따진다고 하냐. 할 말 없습니다. 그 외에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가자는 아닙니다. 정식, 코스 정식, 박학권을 했습니다. 당시 현직 교수들이던 이들이 왜 무리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일까. 교수들은 대학이 실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2명의 불안을 느꼈다고 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박사학위가 힘들고 그러는데 거기서 괜히 협조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어머나, 이게 개망신의 생명을 엿받은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현직 교수가 외국 대학에 박사학위를 신청하면 손쉽게 받아온 게 관행이었다고 항변했다. 지난주 이들 교수들에게 징계 조치가 결정됐다. 9명 전원 훈계였다. 내부적으로 중징계 방침이었어요. 중징계 방침이었는데. 중징계라고 하면? 정직 행인 파면입니다. 시효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시효 문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금품 수수 등을 제외하면 징계 시효는 2년. 이 경우 10년 전의 일이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 측에 별도로 징계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다. 전 교수는 학교에서 징계할 수가 없어요. 내로운 대로 저희들 할 뿐이니까. 아무런 제 권한이고 학생도 없고 권한이 없어요.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명된 이 박사학위를 취소할 의사가 있는지 해당 교수에게 물어봤다. 박사학위 이렇게 갖고 오시면 학진이나 이런 데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 등록을 혹시 취소를 하셨는지.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세요? 네네. 교수님 그러면. 이거 잘못이 또 법적으로 가서 처벌 받았겠죠. 신정화 사건 식으로 이렇게 매도돼서 안 되겠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로써 가짜 박사, 비정상적인 박사학위 교수들은 이번 학교에도 학생들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한 학생은 가짜 학위 교수들이 부끄럽다는 글을 남겼다. 네. 오상강 피디. 훈계로 굳히고 말았다고 그러는데 서사람들이 딴 박사학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인천시는 가짜로 판명난 2명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비정상적인 학위 취득자 7명에 대해서는 발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좀 기가 막힌 현실이네요. 손정은 씨. 우리 사회에 이 엉터리 박사들을 걸러낼 장치는 없는 건가요? 네. 나름대로의 절차는 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학진에서는 신고필증을 발급해줍니다. 이게 바로 신고필증의 한 부분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박사학위를 신고한 사실만을 증명할 뿐 학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박사학위자는 교수직에 지원할 때 이 신고필증을 국내 대학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대학 측은 일반적으로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나면 다른 확인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한 신고필증을 마치 검증필증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임용돼서 2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가짜로 판명이 된다 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해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호성광 PD, 엉터리 박사학위로 박사행세를 해도 2년이 지나면 징계도 할 수 없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앞에 보신 분들은 과정과 절차가 어쨌든 박사과정을 밟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박사과정을 밟지도 않고 박사행세를 하며 강단에 선 경우도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전국의 한 대학교 교수가 동료 교수를 고발했다. 석사학임에도 이력서에 박사로 기재하는 등 계속해서 박사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진실성을 숨기는 것은 앞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중대 사안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된 거죠. 조 교수가 고발한 사람은 같은 층의 이 교수. 교수실 팻말에는 PhD, 즉 박사학의 자라고 적혀있었다. 이 교수의 최종 학위는 이탈리아의 라우레아. 이 과정을 마치면 도또레라는 칭호가 주어진다. 보통 학자나 박사를 뜻하는 도또레가 학위에 쓰일 때에는 대학의 학부 졸업자, 즉 학사를 의미한다고 한다. 현행 이탈리아 학재상 라우레아, 즉 도또레는 학사를 의미하며, 박사의 경우 도또라또 디 리체르카라고 별도의 과정이 존재한다. 이탈리아 교육부의 홈페이지에도 라우레아, 즉 도또레는 대학 학부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특히 도또레가 닥터라는 의미로도 번역되기 때문에 학위를 논할 때 도또레를 PhD, 즉 박사학의자로 오해하지 말라고 특별히 게시해 놓았다. 이 교수는 자신의 라우레아 학위를 건축학 박사라고 번역해 학술진흥재단에 신고했다. 교수에 임명된 뒤에도 각종 이력서에 건축학 박사라고 명기했다. 학사에 해당한다는 라우레아를 이 교수는 왜 박사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라우레아 학위를 도또레라 부르는데 도또레는 영어로 닥터를 의미하고 닥터는 박사로 번역되기 때문에 도또레가 곧 박사라는 주장이었다. 증빈 서류도 제시했다. 밀라노 공대 팔레룸 학장이 보낸 문세는 도또레는 PhD, 즉 박사에 해당하는 학위라고 적혀있었다. 주 이탈리아 한국영사의 확인서도 제시했다. 도또레가 박사, 즉 PhD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탈리아에서 도또레 학위를 받아온 사람은 16명, 대부분은 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의자로 등록돼 있다. 제가 유학 당시에 최고의 한 과정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이들은 학위 제도가 바뀐 99년 이후 현행 교육 제도에는 별도의 박사 과정이 있지만 99년 이전의 이탈리아에서는 도또레가 최종이자 최고 학위였기 때문에 박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비적부터 대대로 라오리아 도또레 학위를 박사학위로 신고했다고 한다. 저보다 먼저 들어간 선배가 밀라노에선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 역시 들어가자마자 바로 박사로 등록을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를 했습니다. 저 역시 동일한 방법을 채택하고 등재를 했고요. 도또레 학위를 박사학위로 보는 것은 합당한 것일까. 한국인 도또레 학위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밀라노 공대를 찾았다. 요즘 학생들은 신학자에 따라 학사, 석사, 박사의 과정을 밟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제 개편이 있던 99년 이전엔 별도의 박사 과정이 없었던 것일까. 또한 학생들의 졸업자들이 다가와 같은 학교에다. 한국 유학생들의 주장과는 달리 구학제 당시에도 도토레 위에 3년 과정의 정규 박사 코스가 별도로 있었다는 것이다. 시네리티 교수 본인도 구학제 시절 이 대학에서 도토레 학위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축학부의 팔레루마 학장은 왜 라우리아 도토레가 박사학에 상응한다고 써준 것일까? 학장실 담당자 토마소 장파니시에게 확인서를 보여주었다. 인터뷰 다음 날, 장파니시를 통해 팔레루마 학장이 메일을 보내왔다. 확인서에 대한 해명을 요청을 냈는데 답장을 한 것이다. 2005년 확인서에선 도토레가 박사학위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메일에선 도토레를 박사과정인 도토라 또 리체르카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것이라고 내용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영사는 왜 도토레가 박사학위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써준 것일까? 확인서가 지금도 유효한지 물어봤다. 그런 형식의 문서를 나아가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대학의 특정학위를 한국어로 PH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명기해서 확인해준다는 것은 영사관, 대사관에서 그럴 권한이 없죠. 당시 확인서를 써주었던 영사는 독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도토레가 박사학위에 해당된다는 증언은 들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교육부를 찾았다. 대학교육 총 담당자는 마침 도토레 학위자였다. 나는 그녀들이, 대학위ом, 대학위에서 일인의 홍보를 찾았다. 그의 글자는 이탈리아 대학위에 해당한다는 뜻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한 지키는 무료에서 중간으로 적중har한 청소를 가진 탈을 수 있는 공간관은 2개의 공간을 공간으로ах 한作자입니다. 저는 돌떼과ез한 이용하여, 의원을няя의 교육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도 도토라토 리체르카, 즉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다섯 명 있었다. 이대진 교수도 그 중 한 사람. 이 교수 역시 구학제 라오레아 도토레 과정을 마친 후 3년간 박사 과정을 더 공부해 도토라토 디 리체르카, 즉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이탈리아에서 건축을 전공한 교수가 또 한 사람 있다고 한다. 이 교수의 최종 학위는 라오레아, 즉 도토레다. 그런데도 정식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이대진 교수와 마찬가지로 건축학 박사로 소개되고 있었다. 박사라고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제기한 적도 있죠. 있는데 학교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교수님 본인은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제 앞에서는 박사라고 얘기 안 하죠. 도토레 학위밖에 없지만 박사 행사를 하고 있는 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명함에도 자신을 건축학 박사로 명기해 놓았다. 이태리아 유학 갔다 오셨는데 석사를 따오신 겁니까? 박사를 따오신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여기 도토레 있으면 건축학 박사라고 하죠. 학위 쪽에는 도토레로 기록돼 있었지만 학술진흥재단에도 박사로 신고했다고 한다. 이태리아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박사학이 신고를 받는지 물어보았다.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우리 그런 문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없지. 이태리아에 관해서는. 제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석사학이자가 박사 행사를 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인천의 한 대학은 지난해 정모 교수를 해임했다. 도토레이면서 이력서에 박사라고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저희 학교에 입룡될 당시에 박사학이라고 명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근로기수도별 기타 법률상에 보면 학위 허위 기재의 경우에는 사직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는 시효가 지났다며 복직 명령을 내렸다. 이 대학 한 교수는 교육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의 차원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누가 박사를 합니까? 자꾸에? 정말 참 말도 안 좋은데 가서 새벽별 보고 들어가서 밤늦게 들어가지고 실험하고 뭐하고 해서 오는 건데. 누가 그 어렵게 합니까? 동료 교수에게 고발당했던 귀 대학의 도토레 이 교수는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이 교수를 기수하지 않는 대신 앞으로 박사학위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유했다고 한다. 가장 문제는 그럼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었느냐였어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자기 학위가 박사가 아닌데 우리가한테 박사를 썼다 그러면 그건 허위사실 기재가 되고 고의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봐도 그렇고 검찰에 봤어도 그렇고 그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정직 1개월이라는 나름대로 사실 중징계예요. 우상광 PD, 학위를 속여서 교수가 되고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엔 가짜 박사 혐의로 법장에 선 교수들에게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 논리에 교육이 멍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검찰은 이른바 해외 가짜 박사학위 매매 조직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게 학위를 내준 곳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극동국립예술 아카데미. 러시아에서 직접 수업을 들은 것은 1년에 2번. 나머지는 서울의 사설음악학원에 러시아 교수들이 찾아와 수업을 진행했다. 보통 2년 과정이었고 학비는 한 학기에 500만 원이었다. 대부분 이제 복심을 받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경기간에 한 5년간 이 정도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오시면은 10년 정도는 공부를 할 거라지만 제대로 된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 다들 열심히 정말 공부하는데 다른 분들께서 방학 동안 학기에 잠깐 몇 번 외증받고서 이런 것들을 하기를 한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당시 검찰은 이 학위를 허위라고 보고 이 학위로 학술지능재단에 박사학위 신고를 한 교수와 강사 등 20명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지난주 법원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부실한 학사 운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학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이 판결에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반면 기소됐던 사람들은 가짜 박사라는 누명을 벗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유명 사립대학의 정교수인 이분에게 러시아 대학을 택한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이 교수의 러시아어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사에서는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학문이 시화화되고 교육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달 말에는 역시 허위박사로 지목돼 기소됐던 광주교대의 한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교수가 학위를 받은 곳은 괌의 미인증학교인 AIU 대학.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성악을 전공했지만 이 학교에는 음악 관련 학과나 교수가 없었다고 한다. 검찰은 박사학위 논문도 지도교수라는 국내의 한 교수가 서명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박사학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학 교수들 중 일부는 이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교수는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AIU와 같은 그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부터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학의 교수로 이동된다는 것이 더구나 교육대학에는 그건 부담하다고 봐요.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비록 AIU가 미국 사회에서 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과암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학위 자체는 가짜가 아니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 교수가 허위하기로 박사학위 신고를 냈다며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역시 학사 운영이 부실했다 하더라도 박사학위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취지였다. 무죄 판결이 나자 총장은 이 교수와 조건부로 재계약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AIU 대학 같은 곳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마저 받아들여야 하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편법자들이 이런 부분을 해서 박사학위를 딱 건넨 것은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성광 PD, 비록 법적으로 가짜 학위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라고 하면 옥석은 가려야 할 텐데요. 엉터리 박사들 어떻게 검증해야 됩니까? 우선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대학이 학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의 힘만으로 수많은 외국 대학의 학위들을 검증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학술진흥재단 등 관련 기관들이 외국 학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어떤 교수가 말했지만 누가 힘들게 박사학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쉽게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나는데 이러다가 대학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엉터리 박사가 이렇게 늘어난 배경에는 실력보다 학벌을 높이쳐주는 우리 사회에 그릇된 풍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판만 따면 그만 아니냐는 생각일 것입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시대라고 하지만은 적어도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에서만큼은 가짜 박사, 엉터리 박사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주식을 사는 순간 그 회사의 여러 주인 중 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내게 돌아와 할 이익을 대주주가 편법으로 빼돌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시민단체가 감시 활동에 나섰습니다. PD 수업은 올해 신년특집 경제민주화 2부작으로 재벌의 불법 상속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 경제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한 시민단체가 기업 감시 운동을 벌일 것을 선언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의 불법 행위로 주주들이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액 주주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 주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방송이 되는 동안 오늘 방송된 장관의 조건 그리고 엉터리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문자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02님 이게 다 무조건적인 학력 위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코미디가 아닐까 싶네요.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8827님 새 정부가 낮은 마음으로 섬기려 한다면 실제로 그 일을 할 분들이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네요. 7630님 재산 많은 사람이 장관하지 말란 법은 없으나 과연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라고 우려해주셨고요. 그리고 11308님 나라를 이끄는 수많은 장관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의혹을 캐내주십시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새 정부가 선진화 원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제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진짜 선진국, 선진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리해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정은 아론사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오늘은 뉴욕 필하모닉의 역사적인 평양 공연이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날이 몹시 추운데요. 이번 추위만 지나가면 봄도 성큼 다가온다고 합니다. 봄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오죠. 부디 다가오는 시대 또한 그러하기를 기대합니다. PD스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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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